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서있는 이곳은 제가 열흘전에 제 팔뚝만한 제 팔뚝만한 도롱룡을 본 곳인데요 그때 영상을 못담아서 다시 두시간에 걸쳐서 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팔뚝만한 도롱룡 이무기같은 도롱룡 찾아내서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도롱룡 잡는거는 불법입니다 불법이라 그냥 살짝 보고만 영상에서 담고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희가 알고 있는 도롱룡이 대부분 한 요정도 크기 한 새끼손가락에서 검지손가락 정도의 크기인데 오늘 제가 보러 온 도롱룡은 한 60cm 정도 이 정도의 도롱룡을 보러 왔습니다 일단 보러 왔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틀림없이 봤는데 일단 다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제가 도롱룡 대물급 도롱룡 이무기 정말 이무기 마냥 큰 도롱룡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도롱룡은 뭐 진짜 얘네들은 귀여운데 정말 그 도롱룡은 크기가 엄청나서 아주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냥 징그럽고 뱀처럼 진짜 일단 얘는 놔주고 큰 도롱룡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얘는 아까보다 더 크고 제 손바닥만한 도롱룡 지금 아까보다는 한 두배 정도 더 큰 도롱룡입니다 일단 또 얘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큰 도롱룡을 찾아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근데 이 정도도 엄청 큰 거 아닌가요 도롱룡이 이 정도면은 와 일단 살려주고 저 큰 도롱룡을 찾아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금 전 거보다 또 더 큰 도롱룡 와 이 정도도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 아닌가요 도롱룡이 이 정도면 와 와 그런데 얘도 뭐 그닥 오늘 보기 위한 그 도롱룡이 아니기 때문에 놔주고 또 큰 애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우 여러분들 혹시 도롱룡도 이빨이 있나요 문화인 애들도 도롱룡 여러분들 오우 이 정도면 한 20cm 도롱룡이 안나올까요 근데 야 역시 찾으려고 하니까 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계속 찾아는 봐야겠지만 아직 70cm 80cm 되는 그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오늘 큰 도롱룡을 찾아서 오우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얘는 살려 죽어 여러분들 와 이거 또 막살 찾으려니까 또 안 보이고 한 열흘 전에 와서 진짜 발등만한 발등만한 이무기를 몇 마리씩이나 봤는데 와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 참 일단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또 집에 가야 될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또 조만간 와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아 우리 가 이 무기가 흐흐흐흐